3종 바다 그린들의 철판 구성을 설명해 드릴게요. 보시면 이쪽 불이 닿는 부분은 서스 430입니다. 서스 430이 열을 인덕션이나 이런 데 사용할 때 열을 다 잘 전달한다고 하더라구요. 그 가운데 부분이 알루미늄이고 이쪽은 녹이 안나는 서스 304입니다. 서스 304 부분에 헥서스톤 코팅을 하는 거에요. 그러니까 430이 알루미늄과 같이 열을 잘 전달시켜주게 하는 거고 맨 위에는 몸에 무해하게 서스 304에 헥서스톤 코팅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나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알루미늄이 아니에요. 알루미늄은 그냥 열을 잘 전달만 해주게 하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이 상태로 제주가를 맥주한 일을 잘 전달시켜주실 거예요.